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모에서 열심히 데이터 라벨링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 매니저 이지수라고 합니다. 일단 에이모는요,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하는 데이터 어노테이션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타스라는 별도의 플랫폼으로 고객사한테 요청받은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실제로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작업자 관리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전체적인 매니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AI 인공지능 엑스포에 참가하게 돼서 하고 있는 일본 협력사와 같이 소개를 하려고 현재 참가를 했고요. 아직 일본 쪽에서는 데이터 어노테이션, 데이터 라벨링 쪽에서 많이 관심을 이제 막 가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서 좋은 기회인 것 같아 참가해서 여러 일본분들에게도 어필을 하려고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한국에서도 데이터 라벨링 쪽에서는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데이터 라벨링 업무나 인력이나 그리고 AI 자동화 등의 기능 등을 통해서 이걸 활용해서 다양한 고객사들에게 저희 회사와 같이 합력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본 쪽과도 거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 쪽으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영업 쪽은 아니어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에이모에서 열심히 데이터 라벨링을 진행하고 있는 PM 이 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